미 에즈베리 대학교 빨 영국적 각성의 특징을 분석한 유규성 목사의 인터뷰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규성 목사는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운동을 지켜본 심정을 전하며 성령이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한국교회에도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유 목사는 최근 가피플과의 인터뷰에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이번에 일어난 영국적 각성은 몇가지 특징이 있다며 특별한 어떤 집회를 한 것도 아니었다. 평범한 그저 일상적인 예배였는데 몇 사람이 마음속에 예배 끝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런 일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 처음 몇 사람이 마음속에 있던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했고 우리가 늘 가진 마음이라며 그런데 에즈베리 대학교에서는 그 몇 사람이 실제로 실천을 한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또 우리 더 기도하자 해서 끝나고 수업 들어가야 하는데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교실에 들어갔던 친구들 중에서도 더 하면 좋겠다며 돌아온 친구도 있었다. 화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나도 기도하고 싶었는데 하면서 기도자리로 갈 수 있는 도전을 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목사는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이런 일은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데 그 순정이 쉽지 않았고 그런 순정으로 조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을 우리는 늘 무시했었다며 성령이 어떤 역사심과 감동을 아주 작게 여기지 않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성령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라고 반응했다면 한국교회도 벌써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도 주님이 역사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면 아마 한국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며 유명한 예배팀이 예배인도 하고 유명한 설교자가 설교하겠다고 할 때 거절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평범하게 보이는 일상적인 예배의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 기도 모임 속에서 이미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과 놀라운 사건으로만 생각하니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을 놓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아울러 그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데 잘 안된다는 분들이 많다. 내가 과연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매일 주님을 얼마나 의식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일기를 써보라고 권해드린다. 선한목작교회에서 시작한 예수동행일기사역이 13년이 지나자 놀라운 열매를 맺고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목사는 끝으로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공동체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건강에 허락하는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할 것이다. 라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에즈베르 대학교 빨 영적각성의 특징을 분석한 선한목작교회 유기성 목사의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과 슈퍼땡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